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벤츠 E220 블루텍 아방가르드 스포츠입니다 이 차량 2016년식 주행거리 64,000km고요 앵타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1인 소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00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탑쪽 보시면 선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쪽 컨디션 괜찮고요 본내 쭉 확인합니다 다음 범퍼에는 전방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측면으로 돌아와서 운전석 앞쪽 휠 봅니다 휠 컨디션 좋습니다 제로 맞췄고요 5.75mm로 70% 정도 남았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좋고요 도어 쭉쭉 확인합니다 이어서 뒤쪽 휠 볼게요 휠 컨디션 좋습니다 제로 맞췄고요 5.23mm 65% 남았습니다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 호퍼옵틱 선팅 들어가 있습니다 테일램프 양쪽 다 깨짐 없고요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트렁크 공간 넉넉하고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조석 측면입니다 뒤쪽 휠 컨디션 좋고요 도어 쭉쭉 살펴볼게요 사이드미러 안쪽에 후측방 있습니다 핸들 보시면 블루투스에 패드 시프트 있고 핸들 뒤편에 크루즈, 핸들 열선, 그리고 전동 핸들 있습니다 작동 잘 되네요 운전석 보조석, 전동 메모리 시트 양쪽 동일하게 있습니다 위쪽 이동해서 선루프 확인합니다 구수는 것처럼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기스는 룸미러의 하이패스, 그리고 옆쪽으로 블랙박스 있고요 센터핏이야 모니터 볼게요 후방 카메라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스타트 버튼 있고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이용 가능합니다 듀얼 오토 에어컨 있고요 이 차량 키 현재 2개 보유 중입니다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공간 넉넉하고요 팔걸이 겸 수납 공간, 그리고 컵홀더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 시트 쭉 봐주시면 컨디션 괜찮네요 그리고 도어에는 뒷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 보시면 접근량 있습니다 쭉 살펴볼게요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안쪽으로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반대쪽 보시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볼 차례입니다 언더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은 성능 점검 기록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 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고 반대쪽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벤츠 E220 블루텍 아방가리드 스포츠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